아리아 스포츠천을 찾아줘 두번째꺼 틀어줘 여보 식사하세요 어 그래 왜 이렇게 뿌예? 미세먼지 좀 봐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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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에 뭐가 보여요? 응 경윤선수 경윤선수만 보여요? 난 이게 보이는데요? 아 이제 봤네 공기청정기 틀어줘 상쾌 어머 집에 왜 이렇게 냉골이야? 어우 추워 당신 안 추워요? 응 안 추워 안 더워요? 아휴 넌 춥겠다 얘 보일러 온도 좀 올려줘 온도를 24도로 설정했습니다 파이트나 알뜰하셔 작업 끝나면 청소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로봇청소기 켜줘 여보 저 먼저 나가 있을 테니까 빨리 나와요 어 그래 아리아 외출모터 실행 원하는 건 뭐든지 말로 다 되는 인공지능 TV생활 BTV 누구 세 번째 거 틀어줘 아주 격렬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찰나의 순간 잠깐 멈춰 틀어줘 그 순간이 그림이 될 때까지 그는 보고 또 보고 또 본다 작업 종료 인공지능 TV생활 BTV 누구